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14 히어로 템을 껴봅시다 마이서이어링 요게 이거죠 과잉메익이랑 그레이트 로헨 야 신박한 템일 건데 아 이거는 정팬자리인 것 같죠 그레이트 로헨 올마이 딜인 30% 파플라투스 마크 여기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군요 펜턴트 아 20성 샤이니스 넣었구나 아 자기 아직 안 됐고 30% 3%에 아 3.1만 아 유니언부터 볼까요 유니언 2100 2100 2100이면 어느정도의 링크 아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시그너스가 많아 아 소마를 여러개 키웠구나 아 유니언 올리려구 아 아 아 아 이거 엑소 좀 눌러봐 심벌은 250 마이스터링 27%에 18성 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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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여있는 것 같은데 아 저도 18성은 잘 모르겠네 정확히 33% 아 아 그리고 08 힘3 30% 에디 08 5에 72초 7성 24% 에디 2.5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0, 39, 21%, 2추홉의 주운작이 6%뿌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도미 5에 40추홉, 7성에 9, 6, 6에 에디사이, 24%, 12성, 아, 애매한 템이군요. 104추홉, 21성, 4%, 4%, 2%, 21성, 아, 고민의 순간, 샤이니 24%, 에디 2%, 35추홉, 9, 5, 6에 에디는 없고, 12성, 아, 놀 12성, 5에 40추홉, 아, 아, 뭐야? 장교불이네? 장교불인데, 9, 6, 6이군요. 아, 직접 만든 건가? 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5에 68, 14%, 0, 22에 유니크 4, 아, 4%니까, 뭐 유니크 토드한 것 같죠? 느낌이? 5에 65추홉, 18성, 30% 에디사 줄, 134추홉, 크, 힘, 힘, 에디 공, 10, 18%, 18성, 에디한 줄에, 아, 작, 잘 모르겠어, 18성은 작, 잘 모르겠어. 22성, 작이 남아있는 거 같고, 30% 에디, 공, 12에, 힘, 사, 망토 5에 79추홉, 18성에, 30% 에디, 올테사플에, 공, 11, 유니크, 9, 6, 6에, 공, 20, 30%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붙었군요. 근데 왜 잠궈놨어요? 잠궈놨어요? 아, 나를 위해서 잠궈놓은 건가요? 보건공에 공공, 엠블론 방방공에 아래 9%, 펫자공, 공스코롤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자석펫이 들어오면서 하나 깨졌군요. 아, 한 번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방송 소리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껐어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지금 템에서, 이제 보스는 한, 노멀윌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스펙업을 더 해야되는지, 아,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높게 본다 치면요? 하, 한, 하드루시드? 하드루시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요. 네. 레벨업하고, 네. 포스가 하드루시드, 하드루시드가 540 아닙니까? 235레벨? 네네. 아, 하드루시드도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드루시드 스펙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듣기로는, 무릉 50층 정도면, 제 히어로는 1인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지금, 이제 무릉이 45층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214레벨이에요. 네. 그럼 심볼 올리고, 레벨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맞췄는데, 사실 이렇게 올려본 적이 처음이라서. 아,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유니온이 레벨이 낮으셔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 들어가려면, 유니온 6000 정도는 들어가야, 좀 기본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요번에 논바텟 좀 하곤 있었는데, 네네. 바빠가지고, 얼마 못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유니온하고 레벨 올리며, 유니온, 레벨, 포스. 삼박자가 들어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혹시, 템 바꾸면, 어디부,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까요? 교불은 상관없습니까? 네. 교불은 제일 마지막에 알려고 내버려 둔 거예요. 아, 템을 바꾼다. 어... 어... 아, 근데 상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상인은... 그, 사올때, 저거 만드신 분이 퍼이너하고, 끼신 다음, 퍼이너하고 가위 자르고 환불하셨어요. 퍼이너한 다음에 가위를 자르고 환불을 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저라면 일단 얼짱이요. 얼짱이요. 얼짱. 펜트헌트. 음... 라섬펜말 하시는 거죠. 예예. 그 다음에요. 얼짱? 얼짱은 놀 12성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예. 교불은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반지는 뭐, 금액적인 부분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얼마입니까? 딱히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사실 반지 보면 한짝에 400하고, 이런 데들은 좀 부담스럽고. 아, 딱 그 전까지입니까? 네. 그러면은... 메소로, 풀메소 안쪽을 원하시는 거군요. 맞습니까? 뭐, 마이린 같은 경우엔, 뭐, 22성에 놀 12성 이 정도까지는 보는데. 아... 반지는 스칼렐링 정도는 생각 없으십니까? 네. 거기까지는. 약간. 아...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제가 게임 말고 딴 데에 돈을 좀 많이 써서. 아, 여기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군요. 아...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 연애들. 여기 있으면 딴 거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이, 어울장. 네. 펜턴트? 어, 여유가 된다면은 뭐... 보조무기, 쌍레도 다 부자취요. 음... 이 쓰던 거 다시 팔면 그만큼 돈이 되긴 하네. 조금 투자한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보조는 보공공, 아, 보보공으로 바꾸려구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실질적으로는... 한다면 별 다는 거 정도 있겠네. 큐브 별. 음... 요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파플라하고 반지는, 하트도 교불이라서. 네. 살 거면 한 번에 높은 걸 사든가 그래야 돼가지고. 뭐 나중에, 뭐... 음... 데미안은 안 돼. 이런 거 뭐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 그거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파프를 냅뒀어요. 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군요. 네. 뭐 솔직히 놀 12성 얼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수호가 있는데 말이죠. 그쵸. 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좀... 근데 어차피 놀 12성 얼장은 나중에 팔 수 있으니까는 뭐... 네. 어, 중간은 뭐 임시방편용으로 사도 뭐 나쁘지 않을 거 같군요. 음... 네. 반지를 어떻게 할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교과받는... 반지들이... 이게 이모탈링 세트를 왜 안 쓰냐면은... 아시... 아시지요? 모르겠는데요. 아, 이모탈링 세트가 에디셔널 옵션이 하이 옵션에 떠요. 아... 어, 원래 에픽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윗잠이 3%가 나오잖아요. 버스커링이. 네. 근데 원래 윗잠이 4%가 나와야 돼. 그쵸. 근데 이게 랩제가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롤 8성짜리 구미 5링. 이거는 비교적 경매장에서 파는... 그나마 저렴한 아이템이긴 하죠. 음... 어, 에디셔널 때문에... 근데 이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네. 에디션은 흰 플러스 2가 나오긴 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면 메꿔지긴 하지요. 실질적으로... 그 옵션만 띄우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음... 음... 그 나머지는 별하고... 살포스... 큐브? 어, 요정도 될 것 같군요. 일단 얼장이랑 펜던트... 네네. 그 쪽이 바꾸는 게 제일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 다음에 스타큐스 큐브 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석배 3개 구매하실 거면은... 나중에 풋배꼼 같은 거 어떻게 하실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석은 그냥... 레고? 유무으로 하나만... 아, 하나만요? 네. 음... 저도 3개를 구매했거든요... 왜 산 줄 아십니까? 왜? 메이플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1기 아니에요... 네... 그럼 2기를 사... 사... 사야돼요... 그쵸... 그럼 3개 살 겁니까? 못 사죠... 그럼 차라리 1기를 3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1기 금액이 있는데... 음... 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어... 펫을 또 3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있을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냥 70억 주고 샀거든요... 음... 저도 어제 70억 주고 사자마자 갑자기 50억으로 떡락하더라구요... 아... 그렇습니까... 사고 나면 내려가더라구요... 참 아이러니아 보니... 아...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음... 어... 귀걸이도 뭐 실질적으로 오셍글로 놀장이 더 좋긴 하지만은... 이게 또 지금 조금 바꾼다고 지금 그때가 아닌 거 같아가지고... 네... 거기다 30% 매물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예예... 네... 마이터 이어링은 만든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 산 거예요... 아... 아... 근데 가해지 10이었어요? 네... 장교불이었어요... 아... 가격이 좀 많이 나갔겠군요... 네... 좀 비쌌어요... 아... 비싼 값어치를 하는거죠... 깔끔한 팀들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직장 가면 더 늘어가니까... 아... 예... 그쵸... 나머지... 장교불 했는데 왜 육작은 안 하셨습니까... 아... 저거는 오늘 산 건데... 이제... 하려다가... 푸악공이 너무 비싸서... 아... 푸악공작 하시려구요... 아... 놀공 리턴 이런거 생각 없으신 겁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안전한 걸 선택하시는군요... 아... 사실 저거를 제가... 딱 사자마자... 노... 놀공에 딱 던지다가... 던지고... 어... 인호 해야겠다고... 인호에 손을 댔었거든요... 예... 예... 네... 그... 딱 대자마자... 어... 큰일났다... 하면서... 이거는 푸악공으로 마무리해야겠다 싶어서... 아... 아크 인호 있잖아요... 예... 아크 인호 안하고... 인호를 돌릴뻔 했거든요... 아... 위험한 순간을 느꼈을 때... 가지 말자고 생각하셨군요... 네... 제가 CSB를 자주 해서... 아... 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니... 딱히 더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저도 약간 이제... 모자 같은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음... 윗잠 30%에... 에픽... 퍼센트로 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모자도 이제 결국에 나중에... 22성의 고난을 한번 느낄 때가 되겠군요... 저게... 사오기 전에... 주인분이 8번 터트리셨거든요... 아... 그 무서운 소리를... 듣고 샀군요... 하고 제가... 바로 한번 더 터트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21성으로 돌려놓은 거라서... 아... 별일 없으면 전제로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 깔끔한 거... 깔끔한 걸 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아... 템을 거의 다... 업... 업어오셨나 보군요... 네... 거의... 거의 샀어요... 바지 정도만... 직접 만든 거고... 아... 뭐 얼장이랑... 아...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네... 아... 저 이제 가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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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crea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